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눈물이 깊게 나를 비춰주니 물앗살 같은 너는 나에게는 안녕 안녕 이 노래와의 멋진 그 나무처럼 언제나 변하는 내 곁에 날 지켜주는 그런 건 가끔 나도 모르게 내 맘 들킬 것 같아 네 앞에 멋적인 웃음만 그저 바보같이 웃음 아침이면 눈물이 깊게 나를 비춰주니 눈앗살 같은 너는 나에게는 너네 금강 señor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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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흡وا 과지 진스레 난 너를 오늘도 난 너를 한참을 함께한 우리 또 한참 없이 날 후회해 이렇게 떠난 한테 늘 너는 내 곁에 늘 난 너의 곁에 영원히 우리 하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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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홍콩에 혼자 온 건 처음인데요.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인피닛 들어오다가 혼자 온 건 처음이네요. 얼마 전에 동일이랑 성냥이가 왔다 갔다 들었는데요. 그 때에도 재미있게 잘 놀았나요? 그 때에도 재미있게 잘 놀았나요? 그 때에도 재미있게 잘 놀았나요? 한국어를 다 알아 듣는구나. 아, 네. 오늘도 이것저것 같이 재미있게 즐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에도 재미있게 잘 놀았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김용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와우! 어떻게 하신가요? 그 때에 공연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요. 이런 자리에서 공연을 다 함께하는 동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봐요. 와우! 너무 좋아한다. 이건 무슨 일자. 와우! 우리 함께 함께하는 동일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하는 동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일이. 그렇죠? 명두 좋아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맛있네. 너무 향하고 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어머! 이거...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거에요. 못 먹을 수 없잖아. 이유로 가요. 아, 제 windows. 미주影 자료고요? 그리고 그걸 고정해서. 아마도.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블랙기! 제가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더謝 여러분이 도와주신 이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해야 할까?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지... 그럼 잠깐 촬영 시간을 한번 할까요? 그럼 우리 잠깐 촬영 시간을 한 번 할까요? 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우리의 명주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찍고 잘 찍고 잘 찍고 잘 찍고 잘 찍고 잘 찍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 당국은 명주가 잘 어울려 지금 이 당국은 명주가 이 곡을 위해 이 곡은 우리의 팬들과 함께 첫 번째, 제가 혼자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달달한 사랑 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오늘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한 건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긴장돼요. 오늘 노래 중에 진짜 안 들리는 곡도 있고요. 오늘의 노래는 어떤 곡은요. 제가 어디서도 안 부른 곡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곡은요. 제가 몇몇 한 곳에서 어떤 곳도 안 부른 곡은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습니다. 꼭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明珠 같이 앉아볼게요. 네. 네, 네.